아이오아이의 핑미를 그렇게 잘 춘다고 아이오아이의 핑미 예 5,6,7,4 핑미, 핑미, 핑미야 5,6,7,4 핑미, 핑미, 핑미야 핑미, 핑미, 핑미야 핑미, 핑미 아, 역시 대단합니다 자, 갑니다 음악 주세요 붐바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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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바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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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바야 아, 잠시, 잠시 아, 잠시, 잠시 아, 잠시, 잠시 아, 이거 끊었어요 태양 춤추는 거 끊었다 끊었어요, 지금? 애하 친구의 시간 달려라 주세요 이 음악으로 애하 친구의 시간 달려서 이건 몰라 아직도 태양이에요 아직도 굿보어야, 아직도 굿보여라고 자, 음악 주세요 아, 깔끔해! 이야, 깔끔해 이거는 진짜... 아, 흔췄렸어요, 저 진짜 뭐, 다른 거 또 해요? 아, 근데 우리... 지금 사놨어요? 아이고, 계속... 자, 탑형 한번 볼까, 탑형? 탑 갑니다 자, 다시 한 번 말씀드린가? 자, 다시 한 번 말씀드린가? 오, 시작했어요, 시작했어요 오, 스텝이 가벼운데 오늘? 오, 스텝이 가벼운데 오늘? 오, 스텝이 가벼운데 오늘? 오, 거의 뭐... 김캐리 스텝이네요? 이야... 이야... 아, 갔나? 카메라 저기, 카메라 아니, 이 스텝은... 카메라 저기, 카메라 아니, 이 스텝은... 어휴 그림이 저에다가 안되지 않아요? 여기선 이제 바뀝니다 예, 다 바ikal dov Swim 아, 이건 다 달라 Detekook 아, 이건 다 달라 아, 말자 received a few fahren 그중 너무 하이 됐어요, 너무 하이 됐어요. 다시 한 번, 다시 한 번 할게요. 제가 숱하게 많은 아이돌을 말려봤는데 이렇게 멤버들이 나와서 말려봤는지는 처음이에요. 제가 말리기부터. 근데 보니까 발목은 되게 유연하네요. 발목이 막 이렇게 내려요, 발목이. 아니 평소에도 이릅니까? 아니면 오늘 또 기분이 좋은데요? 이거 언제 멈추나요? 안 멈추나요? 계속 이러고. 자, 우리 지홍이 형. 자, 지디, 치얼업. 치얼업 가지고 두 분이 이제 배송을 하고. 제가 이렇게 대성실 택배였으면 어떡하지? 자, 후렴인가요? 속 부분입니다. 자, 음악 주세요. 1, 2, 3. 잠깐은. 잠깐은. 잠깐은 못 받아서 미워. 잠깐은 못 받아서 미워. 자, 자, 자. 자, 자, 자. 자, 자, 자. 자, 자, 자. 만족스러워. 만족스러워해. 좀 이따 연락할까요? 졸으세요. 만족스러워. 만족스러워. 놀아! 강아지 내가 스 University 안 뿌렸어요? 오, 아니, 지금 그렇다니까 오, 잠깐, 지금, 지금 몇 번 했어요? 어, 지금 몇 번 했대요? 근데 사실 원래 춤선이 예쁘기로 소문났어요 네 아, 재수는 약간 견제하는 것 같아요 아, 이거는 모르겠네 자, 될 수 없죠? 대순이 강연성이 없네 대순이 가야지 아, 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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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금 뭐 도저히 우승자를 지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아가는 온라인거 아, mate 아, 너는 아, 너는 아, 너는 아, 네 아, 너는 아, 너는 아, 너는 아,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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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은 좀 일러 내 눈빛이 일러 하지만 너 보여줄래 줘 넌 베이비 줘 넌 베이비 좀 더 힘을 해 요다가 쉽게 마음을 해주면 어때 그래요 니아 날 더 좋아하게 해줘 헤엄하게 경기할래 헤엄하게 경기할래 아무렇지 않게 해 내가 널 좋아하는 방법에 저 깐깐 더 밤밤처럼 깐깐 더 밤밤처럼 오오오오오오 야 이거 지금 야 박빙입니다 이거 지금 아 이거는 대성씨가 둘이 둘이 진짜 황스락이야 이야 둘이 걸그룹 해도 되겠다 이야 저는 이게 아 걸그룹이 이렇게 잘 뛰는 친구를 춰다 어떻게 아 저렇게 아 저렇게 아까 가르는거 어떻게 했어 요렇게 요렇게 가르는거 뭐 빨로 움직이면 안 되예요 굳이 아 아 핌실러 핌싱 핌싱믹믹 룸 잘 됐어 또 핌싱믹믹믹 아 잘 됐어 잘 됐어 야 스윙이 나오셔서 그냥 동시에 같이 하죠 예 같이 하죠 같이 하죠 같이 한 팀처럼 같이 같이 하죠 지금 전성미디에 김세정 나온 거 아니야. 지희와 대순이. 원래 이런 거 아니야 아마? 아니 그런 거 아니야. 프리로 프리로. 기존에 안무 말고 프리로 프리로. 최대한 걸그루스로 이렇게. 자 마지막입니다. 음악. 음악. 몸도 약간 3조. 인사. таки. 프리로. 작. 책. 책. 지희. 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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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미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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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ant to be me 지금 우리 YG 회사 측 스태프도 굉장히 신났어요 이런 모습을 거의 못 본 제가 10년 동안 녹화를 하면서 제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진짜 그런 거 같아요.TA들 오늘 하이가 돼가지고 어우 좋아요 자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남자삼촌 팬이라면 이분에게 편지를 쓰겠습니다. 우리 지순이! 아울렙티디! 지순이! 아울렙티디! 감사합니다. 랩탑 획득! 획득! 얘네들 왜 이렇게 화해가 됐네요, 오늘? 아, 힘들어! 다 끝났어요. 아, 축하드려요.